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섹터 먼저 열어볼까 하는데요. 의류 OEM 쪽입니다. 사실 이런 쪽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시세가 나지 않았다가 지난 거래일이었죠. 사실 시세가 크게 났던 바가 있었던 섹터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슈들 체크해볼까요?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지금의 화장품에서 중저가 라인의 증가 요인이 무엇일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중저가 라인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K열풍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낮은 제품들이 대거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류 쪽에서 또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조금 주목해볼 만한 상황은 월마트의 실적이 대거 증가, 예상보다 대거 증가했는데 이건 이제 식료품 쪽에서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식료품 쪽에서 왜 늘었느냐?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둘이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면 뭐 그냥 웬만한 식당에서 10만 원이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음식료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들도 사서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식료품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부분적인 얘기고 월마트 실적의 중심은 결국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파는 의류 중에서 고가 의류 같은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월마트도 중저가 의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 한세시럽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세시럽이 납품하는 두 개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대표적으로 개배 실적이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 요가복을 새롭게 런칭하는 것은 한세시럽이 브랜딩부터 디자인까지 연초부터 참여한 그런 기업인데 여기가 실적을 대고 올리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에 급등했지만 그래도 현재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는 PER 한 8배, 9배 정도만 계산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 3만 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2만 2천 원 정도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한 4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중저가 우려의 판매 자체는 성수기를 맞이하는 2분기, 3분기가 정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세시럽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학회의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이슈가 나오고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섹터예요.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제약 바이오 쪽보다는 미용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되어 있는 APR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쨌든 실적을 수반으로 하고 있고 소모품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이름에 제약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어요. 일반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의약품 쪽에 대한 매출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진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해서 홈 뷰티 디바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 부분들이 매출로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작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미용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이 본격적으로 미용기기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제가 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테마성이 좀 엮여 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용기기가 성장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죠. 마데카소리라든지 인사돌 같은 제품들을 통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인 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약간은 결여되어 있는 전통제약사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진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처럼 심략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미용기기 쪽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28일 날 연중신 고가를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며칠 동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동국제약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19,2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9,280원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